2, 2, 3 1, 2, 3 2, 3 너무 좋아요 8개 8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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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겼습니다 뭘 제가 이겼습니다 10개는 그냥 퐁당이었는데 너네 똥똥? 아니요 저쪽이 쪽까지 갔어요 언니는 чем 저기있는거 내꺼야 여기도 모공 다 돌인데 모공 저희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방어로 원서 계산중 우리 분수 제필 할래요? 하나 둘 셋 날질뻔했다 세트 너무 예쁘지 않아? 그냥 잘나와요. 히해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저희 이제 세팅 부탁드릴게요. 케플러 아일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 예쁘죠? 아까 얘랑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얘 이름은 뉴휘예요. 유진이랑 히에랑 유진. 유진이랑 히에랑 유진이. 유진이랑 히에랑 유진이. 유진이랑 히에랑 유진이. 유진이랑 히에랑 유진이.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내가 만들었어. 나예요. 아니에요. 배. 배예요? 아니 이거 썸네. 내가 잘못 만들었나 보다. 언니가 안 만들었네. 여기서 질통합니다. 배를 생각했는데 저는 이거 할 줄 알아요. 오늘 배웠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고 제가 했습니다. 갑자기? 아니 이거 배웠어요. 어떻게든 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좀 부탁드려도قي. 아니 이거 숙소가 없었어요. 여기가 안 돼요. 왜 이렇게 juríd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거 되지? 1,2,3 캔슐 아이, 캔슐 아이! 안녕하세요. 캔플라입니다. 너무 예쁘죠? 드디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끝났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팬들이랑 너무 예쁘고 멤버들도 너무 너무 예쁘고 진짜 여태까지 했어요. 저희가 하는 걸 너무 재밌게 찍어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나왔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